여러가지 이외의 경력단절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. 이번 박람회는 양천구와 서울남북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양천구에 소재한 건강힐링문화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. 참여기업은 총 12곳으로 강사, 상담원, 반려동물관리사, 상품분류원 등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. 면접은 행사장에 마련된 화상 면접용 부스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이뤄집니다.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오는 10월 5일까지 강서구 일자리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서류전용 통과자에 한해 취업박람회 참여가 가능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